안녕하세요 한국말이요? 응 이거는 한국말로 해볼거에요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승짱입니다 오늘은 한국말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뭐하는데? 우리가 뭐 어쨌든 한 1년 2년 후 쯤에 애기를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이 앱이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메이커 베이비라는 앱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쓰고 우리의 애기가 어떻게 생길지를 이제 봐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우리애기? 응 미래의 우리애기 오 아브나이네 옛날에 한 번 해본 적 있잖아 근데 그건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앱이구요 여기에 띄울게요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고 스킨톤 우린 이거잖아 아니 백인 아 진짜? 그럼 백인 안 나와 우리한테 나 제일 왼쪽으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실질적으로 해야 돼 현실적이게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한 게 낫지 않나? 그러네 이렇게 근데 얼굴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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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하이 야 너 또 웃어버리니까 내가 할게 우와 야 좀 얼굴 작은 쪽 없어 하이 아 기다려 봐 아직 맞추고 있어 기다려 봐 하이 아 빛이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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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포토? 리테이크? 예스 리테이크? 예스 다시 한 번 찍어 볼게요 그거 해 그냥 해 어 이걸로 할게요 어 아퍼 렌트 페어런스 너 이거 갔다 왔어? 나는 얼굴형 안 맞는데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돼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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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가 누우시잖아요 아고가 너는 샤크레다가 빨리 찍어 어떻게 찍어야 돼 아 왜 어떻게 찍어 그냥 찍으면 돼 이렇게 됐어? 아 왜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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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볼게요 나온 거 바로? 응 워 워 워 워 워 워 워 나 쉬워 내가 먼저 봐볼게 내가з 날아봐 응 2500원 결제해야 되는데 응 아니 아니 10,1 이거 이거 보면 광고 보면 어 광고 보면 볼 수 있어? 어떻게 된거야?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거 아니야. 왜 아니야? 고래야 고래야 나씨. 이렇게 생겼어. 얘 지금 화면.. 잠깐만. 이거 너무하잖아. 그치? 이거.. 이거 안 들어요? 맞아. 이 앱은.. 죄송해요. 자, 다음 앱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아끼잔을 생각하는 앱이구만 가면 教어 주세요. 괜찮아요. 아, 일본어 전화. 맛있었다 이런 좋은 앱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재미있으셨나요? 아니요 왜요? 애기가 너무 못생겼어요 충격이요 충격이에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인스타그램도 트위터 그리고 구독 그리고 우리 옷 사이트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저르나요